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계절의 변화를 느끼게 하시고 그 변화 속에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8월의 첫 주의간이 되게 하셨고 무더운 날씨 속에 뜨거운 공기 속에서도 아침과 저녁에는 선선한 그런 날씨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계절이 변화하고 시간이 흘러감을 느끼게 합니다. 아버지 2017년 우리에게 축복을 주셔서 아버지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취임 없이 달려왔고 노력했습니다. 학업하는 거 연구하는 거 연주하는 거 직장생활 가정생활 그 어느 것 하나 만만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달려오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쁜 일이 있었고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기쁜 일이 있었을 때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원망 대신에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던 모든 눈물과 찬양이 이제 아버지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심이 나여 감사합니다. 또 계절이 흘러서 선선한 날씨에 아름다운 빛이 있을 때 그 모든 드렸던 기도와 간구가 그리고 한숨이 춤과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박을 맞이했고 졸업을 맞이해서 많은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 여기저기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곳 온전한 곳에 있도록 주여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셔서 우리의 살던 곳 그리운 곳 따뜻하고 아늑한 곳에서 지구의 정반대인 이 보스턴에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뛰어남을 들고 왔고 우리가 젊음을 들고 왔고 우리가 넉넉함을 들고 이곳에 왔지만 이곳의 치열한 경쟁과 정말 말할 수 없는 뛰어난 사람들과 거친 물가와 환경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언어가 부족할 때가 많았고 아버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인종차별로 인해 고통받은 적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 아버지 왜 할까 궁금할 때 많았습니다. 아버지 요셉을 애굽에 보낸 것처럼 아버지 그가 알지 못하는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정착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이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곳이 순례터이기 때문에 이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가까운 곳 먼 미래에 우리는 또한 어느 곳인가 떠나갈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우리가 돌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아버지 야곱의 신정으로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하루의 삶 한순간의 삶이 귀하고 사랑스러운 삶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삶 속에서도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이여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천국에 있는 천사들도 기뻐한다는 그 믿음으로 땅끝까지 이르러 보험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이 바쁜 5, 6월에 부직갱이 하나가 피곤한 시절일 때도 아버지 모든 것이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특수한 사역자들과 캠퍼스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내가 있는 가정이 천국의 그림자여 향기를 맛보는 아버지 가정에서 사역하는 우리 가정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학업도 예배고 미래를 바라보는 건전한 생각도 예배라고 생각하며 수고하는 모든 학생들과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 하는 것과 있는 것이 다 다를지언정 정말 그 매순간 매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제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육신이 연약해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 아버지 노인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외양간에 뛰어난 송아지처럼 기뻐게 즐겁게 뜀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나 범죄함이나 그의 부족함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찬양하는 가운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한지를 깨닫고 새롭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자기 신념대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세상 속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아멘